이동과 과혁이! 오늘의 컨셉은 사상판왕 홍사랑! 트로트 완전 정복을 위해서 핵심 기교 4가지! 아 T4! T4!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꺽 꺽 떨고 뒤집고 흔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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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예요 근데? 네? T4라잖아요! 아 왜요? 아니 우리 팀이 우리 T4인 줄 알겠는데? 우리 행사할 때 우리 T4예요!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노래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거 트로트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T4를 접목시킨 버전과 접목시킨 버전의 두 가지를 차이를 제가 불러드릴까 합니다 네네네네 반지 지시죠 네! 리얼 리얼! 총 맞은 것처럼 어우 잘한다 완전 분위기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구멍 난 가슴이 하아 추억이 흘러 넘쳐 하하하하하하하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구멍 난 가슴이 와아 브라마! 브라마! 와우! 와우!